약한 번쥬 다 매우 여테리 가야떼 두히만 슬 메테랑 이렇게 오빠같은 얼굴로 가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가 내가 스스로 보내주는 게 바빠있는데 나 사나서 모르니까 오빠지 사나시면 나가네 나 여기 없어 근데 너 몸이 왜 이렇게 차가워 너 여태 맛도 제대로 먹는 것 같아 메테랑 반전 메테랑 반전 메테랑 반전 메테랑 반전 메테랑 반전 메테랑 반전 메테랑 반전